강서구가 다음 달 5일까지 강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합니다.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, 15세 이하 청소년으로 합창 연습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참가 접수는 가양도서관 2층 아동청소년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습니다. 최종 선정된 단원은 정기 공연과 행사, 경연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